4월 26일 수요일 영혼 불멸인가 부활인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인간의 영혼이 원래부터 불멸하다면 왜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최종적인 부활을 가르치고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이 궁금증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답을 제시한 사람 중 하나가 유럽의 선도적인 개신교 신약학자 오스카르 쿨만이다. 1955년 4월 26일 쿨만은 하버드 대학교 엔도버 예배당에서 개최한 인거솔 강의에서 인간의 불멸성 에 대해 논했다.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신약의 증언 이라는 그의 강의는 하버드 신학대학 회보에 실렸고 나중에 소책자로 출간됐다. 쿨만은 영혼 불멸이라는 그리스 사상이 기독교에서 믿는 부활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볼 때 본래적인 영혼 불멸 이라는 그리스 철학적 관념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은 자의 최후 부활과 조화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서기 150년경에 이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영혼이 죽으면 하늘로 이끌려 간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 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18절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논증한다. 많은 이가 믿듯 의인이 죽어 그 영혼이 하늘로 이끌려 간다면 그리스도 께서는 굳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 또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이므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해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신약의 복음은 잔인하고 슬픈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정복 당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죽음에서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라위의 김갑숙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한국연합회의 후원으로 건축된 두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등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